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밀양에서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는 28일 밀양시 삼낭진읍 경남도 농업자원관리원 옛 임천사무소에서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8대 혁신성장 핵심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림축수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밀양 임천 일대 47.4헥타르 부지에 2022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교육, 경영형 스마트팜, 실증형 스마트팜 등이 들어섭니다. 경남 스마트팜 주재배식품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로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으로 재배됩니다.